보라에몽 스탠바이 미 제작진 감바!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야! 여기 완전 끝내준다, 마프코! 음료 나왔어요. 고마워요! 제발요!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! 뭐야, 무슨 일인데? 족제비들이 섬에 있는 쥐들을 모두 해칠 거예요! 하얀 악마말이군, 너로 해. 최정신이야? 겁도 없군, 그래. 내가 함께 가줄게, 좋다. 네 친구들이 위험한 거잖아, 그치? 나도 단발을 따라서 너희 섬으로 함께 갈래. 좋았어! 해보자! 터둘러야 돼. 시간이 얼마 없어. 모로에 몰래 건네야 돼.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운동 좀 해드릴걸! 녀석이 벌써 눈치챘어. 아들 잘 들어! 절대 물러서는 안 돼! 난 음식을 막겠어요! 너희들도 그만 포기해. 노로이를 이길 순 없어. 위험해! 이제 모두 끝이군. 우리들 그렇게 쉽게 포기하자?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니깐요! 간바의 대모험! 간바의 대모험! 간바의 대모험! 간바의 대모험! 간바의 대모험은